선진이 силь cant 3명으로 그냥 대본한대 친명이요? 굴곡이요 굴곡 멋있다 넌 뭐야? 우리 투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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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2정 두 번 멈출거야 G2정 세 번이야 딱딱하면 딱딱 때치니까 딱딱딱이면 세 번이야 다음 여러분들 쏴라이크 칠게요 다음 이 정도 원래 스포츠는 홈이야. 나도 나도! 신나 그랬죠? 빨리! 케이크야 오늘 폴리 더 쏙 칠 거야! 스트라이크! 스트라이크! 자 보여줘. 다시 들어와 다시 멋있게 들어와 멋있게. 이거 보여주는 거야. 그렇지! 나이스! 와 오늘 잘 안 되네. 너무 잘 안 된대. 한 번에 얼마가 나오는지. 오케이. 야 스포츠 형 장인이야 스포츠 형. 야 스포츠 형 1번이야. 왜 이렇게 잘해? 야 왜 이렇게 잘해? 다 들어와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손 괜찮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좀 지켜봐. 점수 직계 중. 이겼다! 이겼다! 나이스! 나 빠라데지. 파라데지. 파라데지. 연식. 어디 Tor. 그래. 나이스. 심하게 좀 틀어 가기 시켜. 좋아. 좋아. 야. 야. 이건 뭐야. 야. 이겼어. 주의라 정말 더. 오, 야! 야, 얘! 오, 야, 얘! 오, 야, 얘! 오, 야, 얘! 아, 진짜! 아, 진짜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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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골딩을 쳐봤고요. 4대3으로 나눠서 내기를 했는데 이제 진 팀 중에서 2명이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. 근데 점점 그때 이렇게 2명의 친구가 벌칙을 받게 됐고요.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주세요. 진짜 저 한 마디만 할게요. 윤서가 200점 넘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. 아, 잘하겠다. 아니, 근데 이게 K타임도 벌칙 당사자니까 어쨌든 사이좋게. 우리 사랑하는 동생 윤서에게 정말, 정말 미안하다. 하지만 우리 실제 한 번 올라가보자고. 아, 근데 지금 우리 다요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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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